봄투데이 G라이더 제품의 갤럭시 노트2 배터리 커버입니다. 제품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그레이 컬러입니다. 갤럭시 노트2의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하신 후 동일한 방식으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된 모습이고요. 제품 표면에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Deutsch은 제작도를 제작합니다. 맛있어보기 대부분의erto용 2마종agen 이제부터 spray 감사합니다.